사주를 미리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지금 아까 먼저 오신 분한테 딸려와가지고 크게 고민이 있고 목적한 바를 가지고 오신 건 아니야. 겸사겸사 딸려왔지. 그래서 전반적인 사주를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이 집은 우선 작년부터 내년까지는 내가 이사 온기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작년, 작년이 됐든 아니면 내년이 됐든 작년 올해 내년 상간에는 내가 이사를 할 수 다 계획하신 게 있습니까? 이사 왔어요. 이사 왔어요? 네. 신기해. 이사 왔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기주 같은 경우에는 삼재가 나가고 있고 대주 같은 경우에는 삼재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하 없어도 작년 하순 또는 올해가 가장 내가 자리가 떠 있는 형국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솔직히 아까 오신 분이랑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시는데 내가 직장의 변화 온기도 살짝살짝 고민이 들어서기는 해야 되는 시기예요. 좀 난처하지. 같이 왔는데. 오너랑 같이 왔는데. 직장의 변화 온기가 들어온다. 이러니까 난처하지. 얼굴 빨개질 건 없습니다. 옮긴 건 아니니까. 이게 이동수가 너무 심하게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내가 본인은 올하숨부터 삼재가 시작이 되고요.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올해가 나가는 삼재예요. 그런데 특히나 올해는요. 두 분이 손재가 나시는 일에 매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언가 투자를 한다. 확장을 한다. 이런 것은 본인들한테 이롭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배우자 되시는 분이 무언가를 배운다면 나쁘지 않습니다. 학원이 들어오려고 하거든요. 뭐 배우려고 꿈쩍꿈쩍 안 해요? 바깥 활동 하고 싶어 안 해요? 항상 직장 짧게만 다니고 있으니까 뭐라도 해볼까. 그런데 물어보세요. 뭐 하고 싶은 것들이 생겨나고 있거든. 뭐 하고 싶은 것들이 생겨나고 있고. 우리 배우자 역시도 지금 두 분이 이사는 한 번 하셨지만 배우자도 마찬가지. 본인도 마찬가지. 이사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직장 운기에 변화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직장 운기에 변화가 우리 배우자를 기준할 것 같으면 이번 기회에 만약에 내가 다니는 직장을 그만눈다라고 할 것 같으면 무엇을 배워서 창업을 한 번 생각해 볼까? 내가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러한 마음이 지금 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동훈은 있으나 두 분한테 다 금전적으로 힘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벌리는 일은 하지 마라. 투자하지 마라. 부동산적으로 내가 살 집을 사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무언가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투자 목적으로 사는 것은 지금 시기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분 다 편부의 사주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주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사주를 놓을 것 같으면 아버지 덕이 되게 없어야 돼요. 그러니 반대적으로 어머니는 생활고 또 가장 역할로 본인을 길러오셨어야 합니다. 아버지가 명이 길어서 혹여라도 아버지가 더 오래 사실 것 같으면 이분은 내 위주, 나 좋은 것만 취해 밖으로 돈다는 얘기예요. 밖으로, 처자식을 돌보기보다는 밖으로 도는 그러한 아버지 밑에서 자수성가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은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오지 않았고 지금 배우자 되시는 분도 이분도 편부, 편모라서 내가 부족하게 컸어요. 부족하게. 그래서 아마 두 분이 결혼까지 가서 가정을 꾸릴 때에는 서로의 안쓰러운 외로움이 많이 통했을 겁니다. 외모적인 것보다. 내 아픔이 네 아픔, 네 아픔이 내 아픔 이러면서 서로가 마음적으로 교류하는 면이 많았을 거다. 두 분이 사주가 안 맞거나 이르지는 않습니다. 사주는 궁합은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궁합은 나쁘지 않은데 두 분 다 한 분은 23일이고 한 분은 18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생일을 가지고 있을 때 조상이 기본적으로 집안이 힘이 있으면 이 사람들은 무소불이지만 내가 집안이, 조상이, 힘이 없으면 살아가는데 내 능력을 내가 10을 발휘를 해도 돌아오는 것은 6이 되고 7이 돼요. 내 능력치를 다 못 찾아 먹는다는 겁니다. 타고난 재물궁이 내 안에 내 손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상의 선산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산에서 내가 재물을 찾아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다른 말로 우리 무속인들이 이래야 당신은 빌고 살아야 돼. 그래야 편안해요. 두 분이 꾸준하게 빌고 산다라는 게 제사 잘 지낸다. 이건 기본인 거고요. 부모님께 안부 전화 거는 거 이런 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이라도 또는 2년에 한 번이라도 내가 목을 정해놓고 어느 신당에서 선대의 조상님들을 조금 받들면서 찾으면서 공을 내가 쌓아 가신다면 마흔돌 마흔 셋에는 우연치 않은 귀인의 도움이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을 때에는 항상 너희가 부지런 떨면서 낮을 밤을 삼고 밤을 낮을 삼아서 내가 낮밤 없이 살아갈 때 넌한테 손 안 벌리고 조금씩 그러니까 넘들 한 걸음 걸을 때 나는 두 걸음 세 걸음을 걸어야지 그래야지 넘들처럼 살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그렇죠? 근데 계속해서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왜? 사람의 신체적인 거는 유한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왕에 원체 근면 성실하시고 노력하는 분이야 사업하시면 안 돼요. 월급 받으셔야 돼요. 본인은 월급 받고 있죠? 그리고 내가 기능이 있어야 돼요. 화술이 좋을 사람이 못됩니다. 어디 가서 내가 누군가를 해하거나 나대는 성격이 아니라서 사회생활에 그러한 불편함은 없으시겠지만 그렇다고 사람을 끌어들이는 그런 힘도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성이라든가 어떤 사업성은 본인한테 맞지 않는다. 충실함과 성실함이 있으니 차라리 월급을 받대. 근데 탄탄하고 월급이 그래도 편안하게 조금 넉넉하게 들어오려면 내가 전문성을 안고 있어야 가능할 일이다. 나도 할 수 있고 쟤도 할 수 있는 일은 길지가 못하다. 직업궁이. 그러니 내가 지금이라도 본인의 위치에서 자격증을 취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취하십시오. 그리고 명심하십시오. 내 나이 지금 늦지 않았음 지금부터 무언가를 내가 조상을 쌓아갈 때 내 나이 마흔둘 또는 마흔셋이 됐을 때 귀인의 도움이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본인은 삼재가 들어오면서 이제 서른 아홉을 바라보고 있고 마흔을 바라보고 있는데 두 분 사이에는 한 번 지진나는 궁합이 나쁘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 좀 떨어져야 될까? 지진나는 다툼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서른아홉이나 마흔에 다툼이 생겨날 수 있는데 한 고비만 잘 넘어가면 시기적으로 나한테 공망이 들어오고 삼재가 들어와서 반란이 들어와서 내가 바깥에 사업적으로 무언가를 많이 번잡스럽게 벌려놨다면 바깥으로 인간바람을 치겠지만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바람이 들어오는 시기에 내 가정 안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 평소 이렇게 좋았던 사이라도 내년 또는 후년 상간에는 이혼소리가 입 밖에 나올 정도로 두 분이 척을 질 일이 생기나 내가 잠깐 그것을 마주대해서 무언가를 답을 찾으려 그러면 점점 배는 이상한 쪽으로 가요. 산으로 가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때에는 외면하거나 거리를 두거나 피하고 고시기가 지나가면 서로 감정이 이렇게 또 쑤그러질 일이 있거든요. 그리고 배우자는 지금 진진형의 나가는 삼재에 있기 때문에 올해나 내년 상반기에 이 집안의 초상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초상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라면 몸이 아프든 마음이 아프든 많이 산란해질 수가 있다. 또 그렇기 때문에 부부간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친구 따라 강남 온길에 전반적인 사주를 이렇게 둘러봤지만 만약에 이 배우자 쪽에 또 본인 집안 쪽에 올 하순이나 내년 상반기에 상문이 난다고 하면 한 번쯤 다시 들리세요. 미리 막으셔야지 큰 바람 우왕좌왕하는 일이 없으실 겁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